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강연장을 찾을 때마다 자주 느끼는 단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은 뭐든 잘해보려는 욕심이 많고 부르지노는 훨씬가를 추구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늘 기대 이해하고 미흡합니다 여기서 미흡함이나 것은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두번째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런 정신력도 많이 와해되고 말았지만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서 민초들은 항상 부지런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여류학자인 이사벨라 버나드 비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을 보면 조선 남자들의 특징을 나태한 자부심과 노예건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 정부의 치하를 벗어나가지고 연해주나 북간도 같은 걸 가면은 그 같은 한국 남자들의 엄청난 진취성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압도할 정도로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벨라 버나드 비쇼프 여사는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체제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체성과 독립심 그리고 아시아인의 것이라기보다도 영국인의 것에 가까운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한 것을 두고 이사벨라 버나드 비쇼프 남긴 명언은 이런 조언입니다 조국을 떠난 곳에서 한국 남자들이 거두고 있는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일본 발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대형 사건은 정치의 실패이자 정치가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사법부의 지나치게 도전적인 판결 그리고 방임으로 일관한 무관한 무심했던 무책임한 행정부와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아베 수상의 사적인 섭섬함이라든지 과도한 그런 조치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초를 우리가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는 전략적 침묵을 운운하지만 전략을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죠 전략적 무호함, 전략적 침묵 이런 걸 붙이지만 솔직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 2, 3일을 보면서 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 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더욱이 지도자는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이 몸에 배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전략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따라 전개될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전략이죠 그냥 적흥적으로 가슴이 명령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행동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러저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이렇게 대응한다 저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저러저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저렇게 대응한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이런 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삶에서도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지만 특히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영에서 지도자는 전략이란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구성원과 국가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부족한가? 본래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한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문화가 지배했던 국가에 국민들은 문화 유전자 가운데 하나로 물려받는 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략 부재로 전쟁에서 패배하면 목이 날아가죠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 유전자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 문화에서 배태된 일본이란 나라가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이 그걸 우리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칼을 뺀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농경 문화가 지배했던 국가의 국민들은 전략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초대형 국난을 맞았을 때 사전의 징후와 경고를 바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입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를 대처하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죠 여기에서도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의 부재가 많은 백성들을 도탄해 빠뜨렸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달에 규제 품목이 된 에칭가스 일명 고순도 불화수소를 3일간 우리나라에 수출한 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업계에서는 파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부러 불화수소 수출을 중단하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를 중심으로 전략의 부재가 발생하는 또 큰 요인이 있습니다 전략의 부재는 생존에 대한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화적 유전자로 물려받지 않더라도 현재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 전략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고 전략적 사고나 전략적 행동이 몸에 베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변화가 몰아치는 시대에 생존에 대한 강한 압박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지는 데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계속 습득하게 되면 생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그리고 과도한 낙관주의와 자신감이 눈을 가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경제의 보복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개인에게 전략의 부재와 긴장감의 부재는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란 것은 결국 경력과 사업의 기초를 기반을 잃게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략의 부재와 긴장감의 부재가 함께 하게 되면 나라의 국부를 날릴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전략의 중요성은 긴장감의 중요성은 최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대 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들 저는 그냥 그야말로 참 놀랍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무장을 해체하는 그런 정책들 노력들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에 서두르고 있는 전시작전권 해수 등 어느 것 하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긴장감이 그리고 전략이란 부분을 떠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 함께 하는 것은 전략의 부재와 긴장감의 부재가 교차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일본의 경제 부복을 대하는 태도도 터지자마자 저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결국 전략의 부재와 긴장감의 부재구나 그냥 저지르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국인으로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자신감 때문에 미래를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느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허둥대고 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약점들이 역사의 곳곳에서 노출되고 이번에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이나 역할이나 일을 아주 잘 해내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서 있는 장소에서 미래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에 더 노력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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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